다들 거기에서 하는 말 질문하면 제가 지금 그거에 대해 답변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수사 중인 일이라서 지금은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다 이런 식이잖아. 다 가르쳐줬지. 한동훈이 지시를 잘 해놨나 봐. 이렇게 대답하면 다 법적으로는 안 걸리고 지나갑니다. 그렇게. 일단 무마하고 넘어가는 것이 첫 번째니까 그렇게 가르쳐준 것 같아. 어떤 때 어떻게 대답하는 거 이런 거. 일종의 목비권 행사지. 그게 그들의 검찰들의 아주 비상한 대책인가 보지. 어떤 꼼수. 우습지도 않아. 그런 것 같고 한두 번은 통해도 사람들이 그거 여러 번 들으면 벌써 아이고 저거 패턴이네. 모르겠어. 다 알지.